오염 물질과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가득 찬 세상에서 집안의 깨끗하고 깨끗한 공기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휴대용 공기청정기는 당신이 마시는 공기에 오염 물질이 없도록 효과적이고 편리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필수 가전 제품으로 등장했습니다. 이 혁신적인 장치는 소형화, 효율성 및 고급 여과 기술을 결합하여 모든 가정에 탁월한 추가 기능을 제공합니다. 기능 쇼케이스 휴대용 공기청정기는 현대 가정의 공기품질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설계된 다양한 기능을 자랑합니다. 컴팩트한 디자인, 작고 가벼운 디자인으로 휴대성이 뛰어나고 어떤 공간에도 쉽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고급 여과, HEPA 필터와 추가 정화 기술을 탑재하여 알레르기 유발 물질, 먼지, 애완동물 비듬, 오염 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사용자 정해 가능한 설정, 특정 공기질 요구사항에 맞게 펜 속도, 타이머 및 모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성 많은 공기청정기는 최소한의 전력만 소비하면서 에너지 효율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장점 요약 휴대용 공기청정기는 더 깨끗하고 건강한 실내 공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여러가지 이점을 제공합니다. 개선된 공기질, 고급 여과 기술을 통해 실내 공기의 알레르기 유발 물질, 오염 물질 및 오염 물질이 없도록 보장합니다. 컴팩트하고 휴대가능, 작은 크기와 휴대성 덕분의 방에서 방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어 어디를 가든 깨끗한 공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맞춤화, 조정 가능한 설정을 통해 특정 요구사항에 맞게 공기정화 과정을 맞춤화할 수 있습니다. 건강상의 이점 깨끗한 공기는 알레르기 감소, 수면 개선, 전반적인 건강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 휴대용 공기청정기는 단순한 공기청정기 그 이상입니다. 이는 귀하와 귀하의 가족이 항상 깨끗하고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보장하는 도구입니다. 실내 크기 및 필터 교체 비용과 같은 고려사항이 적용될 수 있지만 향상된 공기품질, 소형화, 조용한 작동, 사용자 정예 및 건강상의 이점은 잠재적인 단점보다 훨씬 큽니다.